안녕하세요. 오늘은 Tears of the Veil 32카운트 4 Improver Level에 태그가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널 보드 스텝 터치 다이거널 백 킥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쪽 사선 앞 다이거널 보드 스텝 터치 다이거널 백 킥 비하인드 사이드 보드 스텝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섹션 2 오른발 보드 스텝 왼쪽 2분의 1턴 왼쪽 2분의 1턴 오른발 백 백 로크 백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만보 턴 왼발 보드 락 리커버 왼쪽 4분의 1턴 사이드 스템프 체중은 왼쪽 카운트 카운트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and 섹션 3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크로스 라지 스텝 사이드 락 백 리커버 분발 박스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백 카운트 1 and 2 and 3 4 and 5 and 6 7 and 8 섹션 4 왼발 백 클랩 백 클랩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체이스 턴 두 번 하실 거예요 오른발 포워드 왼쪽 2분의 1 턴 포워드 스텝 왼발 포워드 오른쪽 2분의 1 왼발 포워드 스텝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휠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and 1 and 2 and 3 4 and 5 and 6 7 and 8 7 and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7 and 8 태그 스텝 V 스텝 오른발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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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인 오른발 스템프 2번 스윕을 하실 건데요 오른발 토가 오른쪽으로 왼발 왼발은 힐이 왼쪽으로 갔다가 센터 보시면 돼요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태그는 원홀 끝나고 9시 방향에서 한번 있어요 수월까지 카운트 할게요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and 2, 3 and 4 5 and 6, 7 and 8 and 1 and 2 and 3, 4 and 5 and 6, 7 and 8 1 and 2 and 3 and 4, 5 and 6, 7 and 8 태그 1 and 2 and 3 and 4 and 12 1 and 2 and 3 and 4, 5 and 6 and 7 and 8 1 and 2, 3 and 4, 5 and 6, 7 and 8 1 and 2 and 3, 4 and 5 and 6, 7 and 8 1 and 2 and 3 and 4, 5 and 6, 7 and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